유튜브 바이블스쿨 성경을 여행하다 세번째 시간 수메름 운명입니다 수메름 운명의 역사적 배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두개의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번째 사건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구요 두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가지 사건은 나름대로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번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구요 두번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노아와 바벨탑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시로까지 진행되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패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두개의 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실 이 두가지는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창색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반복되는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1에서 11장까지의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에서 3장까지는 선악가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에덴 동선의 이야기를 너무 비역사적이거나 좀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분명한 역사적 지리적 장소를 언급하면서 역사성의 사실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강이 흐르는데 이 강들이 하윌라 구스 아수르에 흘러가는 유프라데스 강, 히데겔 뭐 이런 강들은 실제 역사 속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강들의 이름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에서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고 에덴 동선 동쪽 노 땅에 도망을 합니다 자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가 이쪽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 남부 지역 하단 이쪽에 에덴 동선이 위치하고 있었고 동쪽이라고 하니 아마 이란 쪽에 가까운 메디아에 좀 가까운 땅으로 도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나오는 또 지명, 산의 이름이 있죠 아라라산, 아라라산은 대략 북쪽 지역에 위치한 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벨타 사건이 입건한 이후에 이들이 흩어지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성경 본문에서는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할평지는 수메르를 가리키는 또 다른 고대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라라산에서 내려온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메소포타미아 전 북부와 남부 지역에 흩어지면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위치한 가장 남쪽 지역에 이 도시 국가들에 모여있는 지명을 수메르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인류 최초의 발전된 청동기 문명이 나타났다고 고대사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또 다른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가지 많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국가들이 많이 있죠 이쪽 지역에서 수메르는 도시 국가의 이름이라기보다 지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지역의 지명에 에리두라는 도시 국가가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고주하기 시작했고 문명사회가 이미 주전 4천년경 지금으로부터 6천년경의 문명사회가 건설되기 시작했으며 3천년경에는 왕조 시대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조가 들어서고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전 1천년경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한 2천년 전에 이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왕조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이후에 고과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을 토대로 조사를 해보니 현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그리고 수메르의 문명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색, 토기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우선 이 채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먼저 살핍니다 왜냐하면 채색의 색감에 따라서 불에 굽는 온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의 진보를 측량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수메르 지역에서 발굴된 수메르 문명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토기가 중국의 토기보다 2, 3천년 정도 앞선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학자들은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루 지역에서 갈대와 우루 지역이 수메르 지역이거든요 갈대와 우루 지역에서 발굴된 염소, 공예품입니다 아주 섬세한 공예품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와서 7장 21절 보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래서 신할, 신할을 아까 뭐라 그랬죠? 수메르 문명, 수메르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메르 지역은 그렇게 아름다운 공예품이라든지 토기라든지 의상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런 투구들로 봤을 때도 굉장히 섬세한 공예품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앞선 문명들, 기술 문명들은 문명들은 기본적으로 도시국가, 도시국가가 잘 형성되어 있고 도시문명이 아주 발전된 상태에서 이룩된 문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둥의 발굴품이나 아니면은 길가메시 왕에 관한 어떤 그런 토판의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발굴되는 그런 유물들로 봤을 때 그때 당시 도시국가는 인신매매라든지 도시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노예제도라든지 뭐 일부 다체조라든지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군주들이 전제군주로서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에서 노아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그 포인트가 하나님의 심판의 포인트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야만성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그런 죄에 대한 원인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 첫 번째 죄는 가인이 아베 동생을 살인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범죄는 라멕이 열한 애들을 거느렸고 어떤 지나가는 소년을 큰 이유 없이 또 살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성을 쌓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인간의 도시 인간의 제국 그런 것과 좀 비교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도 무너졌던 바벨론 성하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세운 로마 제국 인간이 세운 제국 반 하나님 나라적인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어린 양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면을 끝나는 것을 봤을 때 성경의 시작도 도시국가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 하나님의 성적인 질서를 세웠던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그들의 그러한 어떤 야만적인 문명들 도시국가의 문명들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그 바탕에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바로 수메르신화라는 그들의 우상숭배적 가치관이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발급품인데요 여기 뿔입니다 뿔 성경에서 한 번씩 뿔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내가 뿔을 높이듭니다 뭐 이런 표현 또 시편이 나오는데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여기서 뿔은 하늘의 신 아누를 가리키는 상징물입니다 여자 머리 모양은 다산의 여신의 모양이고 토마토처럼 생긴 건 이거는 토마토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양신 샤마신을 가리키고 이것은 별의 신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신들이 그들의 신화 세계 속에 있었는데요 수메르 문명은 그 중심에는 수메르 신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중심에는 당연히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지구라트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구라트라고 알고 있는 이 신전은 그 위 천장이 평평하면서 그 평평한 곳 위에서 뭔가 기상을 관측하고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뭔가 계속 신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관련된 유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물들은 제일 오른쪽 이 탁보는 바벨로니아 신 주신인 마루둑신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마루둑신이 바다의 괴물이었던 티아마트를 싸워서 이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티아마트를 싸워서 이겨서 이 괴물을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로 던지고 하나는 아래로 던졌는데 위로 던진 것은 하늘이 되고 땅으로 던진 것은 밑으로 던진 것은 땅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남겨진 괴물의 피입니다 괴물의 피를 진흙과 이겨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 수메르 종교 신화에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재를 그렇게 하찮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루둑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하급신들이 상급신을 섬기는 공양 어떤 봉사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제사를 받고 음식을 받고 인간은 그렇게 신을 위한 어떤 하인적 존재 노예적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시 마루둑의 형상으로 여겨졌던 왕족들 귀족들 빼고는 다 그렇게 신의 공양을 위해서 받쳐지는 노예 같은 존재들이었죠 참으로 인간답게 여겨지는 것은 왕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세계관 가치관 야만성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의 중심에 수메르 신화 그들의 종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종교란 요어의 종교는 요어의 신앙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성경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만들어지게 되는 태양 요기의 그림들은 당시에 태양을 섬기는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그냥 기능성 제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것은 광명체다 단순한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감당하는 어떤 물체일 뿐이에요 객관적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일 뿐인 겁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신적 속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자도 포함되죠 고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사고방식에서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마치 1789년에 프랑스 시민대혁명에 일어났던 뭔가 시민선언과 같은 그런 엄청난 급진적 선언입니다 어떻게 여성까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아카드어로는 잘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오시리스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인 마르두크의 형상 그것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리고 왕족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굽니까? 보편적 인간들입니다 여성들까지 포함한 굉장히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왕적 속성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인 것이죠 그리고 이외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요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계를 창조해 가시고 구속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홍수의 심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홍수의 심판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신화적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분명히 큰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사실적 이야기 속에서 똑같은 큰 홍수를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이 인간이 너무 시끄러워서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심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죄악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형상을 잃어버린 문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적 문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그러나 결국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노아홍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사루건이 나타나서 아카드 제국을 세우고요 메스포타니아 남부와 북부 전체를 통일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산지족이었던 구치족이 침략을 해서 무너지고요 우르남무 형제가 다시 수메르 재부응 운동을 일으켜서 수메르를 재부응시킵니다 그때 최대의 지구라트가 건설되게 되고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격변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가난에 가지 않고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장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였고요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듯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로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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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